네, 지난번 동영상이 이어서 쿠팡 상품 정보 수집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여기 에라이즈까지 뽑았죠. 그래서 에라이즈에 60개의 에라이가 들어있고 상품이 한 페이지에 60개씩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함수 이름이 GetProduct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품 정보들을 여러 개를 리턴하겠다는 뜻에서 GetProduc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라이즈니까 에라이드를 여러 개를 뽑은 거죠. 자, 그럼 에라이즈에서 에라이즈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에라이즈는 에라이즈에서 0번 프린트 에라이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GetProduct에서 에라이 하나만 이렇게 뽑혔죠. 그래서 이 에라이 하나에 보시면 그린라이트 여성 니트 스웨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쿠팡으로 가서 여기 그린라이트 여성 니트 스웨터. 자, 이게 0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도시날다 여성 니트티 긴팔 티셔츠 이렇게 나오는데 음, 자, 여기 1번을 한번 또 뽑아볼 거예요. 여기 실행하면은 자, 여기 도희날다 여성 니트티 긴팔 티셔츠.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수집이 잘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데이터를 뽑아볼 건데요. 어, 여기 도희날다 니트티 긴팔 셔츠, 반폴라 니트티 이렇게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img 태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기 div 클래스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음, 제가 뽑아보니 여기 앞에는 이렇게 공백도 있고 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엔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펑션으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어, getProducts에다가 여기 아, 아, 위에다 만들까요? 음, 일단 이거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보죠. 파이썬 파일에서 0303 getProduct 음, 상품 정보, 아, 언더바였죠? b-r-o-d-u-c-t 프로덕입니다. 프로덕츠가 아니고 프로덕이에요. 음,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똑같이 이건 복사를 해오고 그 다음에 getProducts 얘를 어, 라이브러리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ibs에다가 new하고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 쿠팡 쿠팡 크롤링 할 때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쿠팡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가지고 getProducts 아, 프로덕츠 파서 프로덕츠 파서 프로덕츠 파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프로덕츠 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쪽으로 어, 다 옮겨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프로덕츠 파서에다 옮기고 이쪽에서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게터를 여기에서 임포트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beautiful 손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얘가 필요한 거는 네, 스트링게터가 필요한 거는 실제로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카피를 해 볼게요. 음, 자, getPageString 페이지 스트링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getProducts 얘를 불러야 되는데요. 자, 얘를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자, from libs.coupang.products파서 그 다음에 임포트 getProducts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li 하나 뽑았던 거 하고 여기에 도희날다 이름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getProducts로 가가지고 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libs 안에 있는 이 모듈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 getProduct 여기 위에다가 df 하고 getProduct product죠. 그 다음에 얘는 li를 받을 거예요. li를 받아가지고 음... 리턴 딕셔너리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얘는 프린트할 때 li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getProduct 그 다음에 넘길 때는 li를 넘기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음... li에서 name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li.find 그 다음에 얘는 dt 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보시면 점점점 여기 name을 열어보면은 그 위에 dt 안에 img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린 라이트 여성 니트 스웨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태그는 dt 고 클래스는 이미지 이내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스크린샷을 떠서 좀 크게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거는 닫고요. 자, 보시면 여기 dt라는 클래스고요. 아니, dt 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미지입니다. dt 태그에 클래스가 이미지입니다. 여기 안에 이미지에 있는 alt라는 속성을 뽑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i.find에서 먼저 dt 를 뽑고요. dt 한번 해볼까요? img img 그리고 .find img 이렇게 태그가 하나씩 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 안 넣고 이렇게 태그로 바로 찾아도 될 것 같지만 dt는 클래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는 img 이미지 클래스 이름이 이미지죠. 그리고 이미지에서 또 이미지 태그를 찾으면 됩니다. img 태그요. 그래서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img 실행은 여기 get product 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 get product 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네, img 태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img 태그 이렇게 나오고 alt 속성에 그 제품 이름이 들어 있네요. 음 자, 그러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로 다시 와서요. product 파서 여기 와가지고 return 할 때 여기 name img 제품명이죠. 얘는 img 점 아, 점이 아니고 대괄 바로 그 다음에 alt 따옴표는 쌍타옴표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쌍타옴표 쓰셔도 되는데 속성에 접근할 때는 저는 왠지 이걸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프린트는 일단 지우고요. 음, 여기 get product 했을 때 이 부분이 json object 그니까 dictionary 형태로 리턴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 파서 아, get product 얘를 실행을 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 json object에 여기 하나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name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ce 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lib product 파서에서 음 get product 이 부분을 좀 고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일단은 product 아니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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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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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ce price бо 일단 안에 뭐 프라이스 밸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키워 가지고 이미지 아이고 파일이 여기 숨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div가 음 프라이스 에어리아 뭐 프라이스 랩 있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프라이스에 뭐 곱겹이 쌓여 있군요 스트롱 태그 안에 있네요 음 일단은 여기 프라이스 랩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단계씩 다 들어가도 되겠지만은 적당하게 중간 하나 뽑고 스트롱 태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프라이스 랩을 뽑고 스트롱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라이스 랩 WRAP는 li.find 그 다음에 div 클래스는 div이고요 그 다음에 아 클래스래요 태그가 div이고 클래스가 프라이스 WRAP 맞나요? 네 하이픈이죠 언더반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프린트 프라이스 랩 자 실행을 하면은 네 프라이스 랩이 뽑혔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트롱 태그를 찾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스트롱 프라이스 랩 점 파인드 스트롱 그래서 스트롱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롱 태그 안에 9,700원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딕셔너리에다가 프라이스 0 대신에 스트롱 점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격이 뽑히겠죠 자 여기에 이름 나오고 프라이스 9,7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름하고 가격까지는 음 이렇게 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름과 가격을 추출을 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 한 개의 제품에 대해서 했는데 이 페이지 전체에 있는 60개의 모든 제품의 데이터를 뽑아서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